123년 10월 20일 연중 제28주간 금요일 제1독서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4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혈육으로 우리 선조인 아브라함이 찾아 얻은 것을 두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해야 합니까?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게 되었더라면 자랑할 만도 합니다. 그러나 하느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느님을 믿으니 하느님께서 믿음을 의로움으로 인정해 주셨다 하였습니다. 이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품삭시 선물이 아니라 당연한 보수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이 일을 하지 않더라도 불경한 자를 의롭게 하시는 분을 믿는 사람은 그 믿음을 의로움으로 인정받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하느님께서 행위와는 상관없이 의로움을 인정해 주시는 사람의 행복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행복하여라 불법을 용서받고 죄가 덮어진 사람들 행복하여라 주님께서 죄를 헤아리지 않으시는 사람 주님의 말씀입니다. 복음, 루카복음 12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수많은 군중이 모여들어 서로 밟힐 지경이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파리사이들의 누룩, 곧, 위선을 조심하여라. 숨겨진 것은 드러나기 마련이고 감추어진 것은 알려지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에서 한 말을 사람들이 모두 밝은 데에서 들을 것이다.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속삭인 말은 지붕 위에서 선포될 것이다. 나의 벗인 너희에게 말한다. 육신은 죽여도 그 이상 아무것도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누구를 두려워해야 할지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육신을 죽인 다음 지옥에 던지는 권한을 가지신 분을 두려워하여라.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바로 그분을 두려워하여라. 참새 다섯 마리가 두 잎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 한 마리도 하느님께서 잊지 않으신다. 더구나 하느님께서는 너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어두셨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수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묵상 바리사이와 율법교사를 향한 질책과 불행선언에 이어서 제자들을 위한 가르침이 이어집니다. 어제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느님께서 파견하신 이들과 율법교사의 운명을 비교하시면서 예수님 자신과 당신을 따르는 이들이 받게 될 박해를 예고하였습니다. 미래에 벌어질 일에 대한 예고는 제자들을 가르쳐야 하는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자신들이 막게 될 고난의 순간을 준비할 수 있도록 가르침을 주고자 하십니다. 오늘 복음의 시작은 제자들이 경계하여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리사이들의 누룩, 꽃, 위선을 조심하여라. 예수님께서는 바리사이들의 위선을 누룩에 비유하십니다. 누룩은 빵을 만드는데 반드시 필요한 재료입니다. 그런데 밀가루 반죽이 빵이 되려면 발효라는 일종의 부패 과정을 거쳐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누룩을 피유로 들어 바리사이적 위선이 제자 공동체 안에서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십니다. 제자들은 율법에 담긴 하느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리사이들을 경계하여야 합니다. 제자들이 두려워하여야 하는 대상은 하느님이십니다. 제자들은 목숨을 위협하는 박해나 핏박의 상황에서 두려움에 빠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추간하시고 심판하실 권한을 가지신 하느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두 잎 가버치의 참새 다섯 마리보다 더 귀한 존재이므로 하느님께서 보호하여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경계할 대상과 두려워할 대상을 아는 것은 지혜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를 하느님께 청합시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